늦게 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잘잘잘잘이라고 저희가 액클레이션 제목을 지었는데요. 자 먹고 먹고 뭐예요? 자 잘 먹고 싸고 싸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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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웃고 자고 이 4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먹고 먹고 잘 먹고 어떻게 가느냐? 자 먹을 거예요. 먹고 먹고 잘 먹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게요.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자 후회장님 먹고 싶은 음식 지금? 딸기 딸기 우리 서랑 선생님? 저는 갑자기 없는데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 먹고 싶은 음식? 사과 사과 뭐라고 먹고 뭐라고 먹고 자 우리 서랑 학생? 치킨 치킨 귤 우리 선생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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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 감 감 우리 초모님? 사과 사과 회장님? 당소유 물고기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지 다시 한번 먹고 먹고 갈게요.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싸고 잘 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우리 화장실 가면 어떻게 싸요? 응 잘 잘 어떻게 싸요? 힘줘요.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싸고 싸고 잘 싸고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가볼게요. 시작 싸고 싸고 잘 싸고 자 우리 표정도 리얼하게 가볼게요. 시작 싸고 싸고 잘 싸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제가 잠이 도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미이는 뭐예요? 잠 구러기 그래서 제가 잠 구러기인거예요. 자 먼저 갈게요. 어떻게 하냐?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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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예요? 우고 여기가 건강하게 살려면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옆 사람 하면서 웃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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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면 확장됐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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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잘 알았어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 잘 잘 잘 출발! 자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싸고 싸고 잘 싸고 자고 자고 잘 자고 웃고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자 이번엔 일어나서 해볼 텐데 이거 표현 잘 해주셔야 해요. 자 일어나 주실게요. 예 자, 표현을 잘하나 한번 부부로 탈게요 자, 자자자자! 준비! 야!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싸고, 싸고, 잘 싸고 자고, 자고, 잘 자고 웃고,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고마워 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쉽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4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된대요 자, 그래서 잘, 잘, 잘이라고 저희가 애클레이션 제목을 지웠는데요 자, 먹고, 먹고 뭐예요? 자,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웃고, 웃고 자, 이 네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먹고 먹고 잘 먹고 어떻게 가느냐? 자, 먹을 거예요 먹고, 먹고, 잘 먹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자, 후회장님 먹고 싶은 음식 지금? 딸기 딸기 우리 선생님 갑자기 없는데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 먹고 싶은 음식 사과 사과 우리 선생님 보라보콘 보라보콘 자, 우리 선생님 학생 치킨 치킨 아, 진짜요 귤 우리 선생님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 글쎄요, 글쎄요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 감 감 우리 선생님, 의총님 사과 사과 회장님 당수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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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해요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죠? 다시 한 번 먹고, 먹고, 갈게요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싸고 잘 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우리 화장실 가면 어떻게 싸요? 응, 잘 잘, 어떻게 싸요? 힘줘요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셨대요 어떻게 하냐? 싸고 싸고 잘 싸고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가볼게요 시작! 싸고 싸고 잘 싸고 자, 우리 표정도 리얼하게 가볼게요 시작! 싸고 싸고 잘 싸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자고 그러면 제가 잠이 도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미희는 뭐예요? 잠꾸러기 그래서 제가 잠꾸러기인거예요 자, 먼저 갈게요 어떻게 하냐? 자, 고 자, 고 자, 이, 자, 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예요? 우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서 웃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웃고 웃고 잘 웃고 확답됐어 하아! 자,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잘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라들자 출발! 예!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사고 사고 잘 사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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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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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예예! 우와 자, 연습하고 자리겠어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뭐예요? 먹고 먹고 먹고, 자알 먹고, 자 두번째는 싸고 싸고, 자알하고 자 세번째는 자고자고, 자알하고, 네번째는 웃고 웃고, 자알고 자 이번엔 일어나서 해볼텐데 여러분이 이런거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일어나 보실게요 자 오늘 우리 제 표현을 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잘잘잘 준비! 시작! 먹고, 먹고, 자알 먹고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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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알 싸고 자고, 자고, 자알 자고, 자알 자고 웃고, 웃고, 자알 웃고 자, 안녕하세요 함께, 또 아까마치 자, 또 아까마치 잠시만 기억해 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잘잘잘잘이라고 저희가 에클레이션 제목을 지웠는데요. 자, 먹고 먹고 뭐예요? 잘 먹고 싸고 싸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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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웃고 자고 자, 이 네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먹고 먹고 잘 먹고 어떻게 가느냐? 자, 먹을 거예요. 먹고 먹고 잘 먹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시작!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자, 부회장님 먹고 싶은 음식이 지금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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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랑 선생님 전 갑자기 없는데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 먹고 싶은 음식 사과 사과 부라보콘 부라보콘 자, 우리 서랑 학생 치킨 치킨 지금 기회 우리 선생님 없어요 우리 선생님 글쎄요 없어요 자, 선생님 담 담 담 회장님 당 소유 물고기 특이해요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지? 다시 한번 먹고 먹고 갈게요. 시작! 먹고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싸고 잘 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화장실 가면 어떻게 싸요? 응, 잘 잘 잘 어떻게 싸요? 힘줘요.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싸고 싸고 잘 싸고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가볼게요. 시작! 싸고 싸고 잘 싸고 자, 우리 표정도 리얼하게 가볼게요. 시작! 싸고 싸고 잘 싸고 잘 싸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자고 자고 제가 잠이 도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미이는 뭐예요? 잠꾸러기 그래서 제가 잠꾸러기인거예요. 자고자고 할께요. 어떻게 하냐? 자고 자고 자이 자고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예요? 우고 여기가 건강하게 살려면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옆 사람 하면서 웃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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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답돼서 자,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잘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라들 잘 준비! 시작!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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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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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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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잘 자, 여러분한테 잘 해주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맞아요. 자,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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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자, 두 번째는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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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는 자고 자고 잘 네 번째는 웃고 웃고 잘 웃고 자, 이번엔 일어나서 해볼 텐데, 여러분 이거 표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일어나 보실게요. 자, 오늘 우리 이제 표현을 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잘 잘 잘 준비해! 야, 시작!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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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싸고 싸고 잘 싸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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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웃고 잘 웃고 잘 잘 잘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